그릇, 그릇 잡고에 들어오네 손가락으로 해야 돼 저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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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야 돼 내가 맘에 안 드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여기서 다듬었는데 이렇게 됐어 너무 요새 머리가 너무 작아졌고 왔어 이렇게 계속 단지 잡아놨어 자 떡볶이 하고 어묵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급식 넓은 당면 맛있게 먹으러 가르쳐 줄게 맛있게 먹으러 가르쳐 줄게 이제 이렇게 먹으러 가르쳐 줄게 이렇게 먹으러 가르쳐 줄게 이건 진짜 오래 끓여야 돼 조금씩 세울 것 같아 조금씩 세울 것 같아 좀 더 넣어야 돼 그럼, 좀 더 넣어야 돼 음, 좀 더 넣어야 돼 음, 이기네 음, 이기네 아, 이기네 아, 이기네 아, 이기네 아, 이리기 이제 이렇게 먹으러 가르쳐 줄게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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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거 아, 이리기 그리고, 잘 보이는데 손가락으로 해야 돼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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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야겠다